양목이 한 번째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주 고급 옷이에요. 여기가 맞춤 옷인 것 같습니다. 맞춤. 이 양목이 양목이 얻나게 좋아서 선배한테 옷을 얻었대요. 옷 안을. 옷을 품다니까 늘. 자격을 한 번 드려야겠는데요. 양목이 원단이 좋아서 선배님한테 옷을 얻었대요. 근데 이분이 상동은 굉장히 좋은데 이거 원활하게 큰 옷이에요. 상동은 좋은데 가슴이 다 아쉽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옷을 어떻게 뜯어서 고치는가. 기장은 한 5cm 줄일 거고요. 소매 기장도 1cm 줄일 거고. 이 정도는 팔통들 좀 맞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너무 커서. 그걸 보면 한 2cm 정도 줄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자체의 품을 보면은. D품도 이렇게 큽니다. D품도 줄일 거고요. 상동도 줄이는데. 이쪽에서 뒷판을 다 줄일 수가 없어요. 사이바에서 이렇게. 그냥 적은 소매에서. 적은 몸판에서. 이쪽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뜯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여기다 다트를 하나 잡아줘도 되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되죠. 다트를 잡고 있는. 근데 바쁠 때는 다트를 잡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흐름을.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니는 일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수천벌 수만벌을 해도.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이드인데. 이렇게 많이. 지금 4인치 정도로 줄이는 겁니다. 4인치. 4인치면 10cm죠잉.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겁니다. 균형은 한 5cm 정도. 그렇습니다.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잡았을 때하고 안 잡았을 때하고. 확실히.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았죠. 이 작업을 하면은. 이 작업은 거의 옷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부분하고 주머니만 안 할 따름이지.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옷을 고친다든가. 수선집에서 옷을 고친다든가. 뭐 대부분의 옷 고칠 수 있는 기능자분들이.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성복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제 영상을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좀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좋아요. 옷을 보면은요. 이렇게 큽니다. 옷이.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뜯을 때도 순서적으로 뜯어야 돼요. 손 기장 표시해 주고요. 혹시 작업하다보면 깜빡깜빡 하거든요. 사람도 보니까. 표시해 놓고. 이건 일단 뜯어내야 된다. 네. 이렇게 내고. 여기를 표시해 줘야 되겠죠.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참작만 하는거에요. 상금도 줄인다는 얘기 줘야 되니까. 네. 참작만 하는거에요.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지장도 이제 뺍니다. 이렇게. 시작을 빼는거죠. 근데 제가 하는 순서대로만 하면은. 리폼하는 데는 제일 빠를거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은. 저는 이 양복 리폼만 엄청 오랜 시간을 해가지고요. 수천벌. 수만벌도 더 될거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어요. 일단 아시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먼저. 그 다음에은. 기장을 먼저 뜯습니다. 수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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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정도 줄일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정도 지금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는데 이게 약판이고요 기판인데 스마트폰이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흙들은 자를 뒤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좁은 것 같죠 근데 여기를 보면 안좋습니다 그대로 가도 됩니다 이 시접은 이즈를 줍니다 이렇게 시접은 이즈를 줍니다 시접은 이즈를 줍니다 이렇게 시접은 이즈를 주고 두 장이 두꺼워서 한번 잘리기 힘들어요 한 장씩 이제 뒷판을 잘라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표시했으니 깨져도 됩니다. 색이 그 애가 맞아야 되겠잖아요. 그대로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각자로 그려가지고 하면 되겠군요. 자를때게 저같은 경우는 그냥 잘라버리는데요. 뒷판하고 앞판하고 지금 정리가 된거죠. 스티치가 나셨잖아요. 이거 뜯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접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조금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3cm 정도 따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딱 까져야 되는데 안 까지잖아요. 지금 스태치때문에. 이런 경우는 맞춤은 이것이지.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접을 정리해줘야만이 나중에, 앞마위를 합봉할때는, 앞마위를 합봉할때는, 곡선이 제일 좋습니다. muitas edges Gesellschaft, 완벽한 개발이 함께 usadas, 잘못버지 없지. 평소에 있는것 떡볶닭, 이제 반대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라 쪽으로 붙여줍니다. 각각 1 lado 2 아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곡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나중에 박을 때 이렇게 딱 4분의 1로 해서 백합으로 곡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안 많이 달해줄때 고로시라고 그러죠 박어줄때 여기가 이쁘게 나와요 곡선이 그렇지 않으면 이쁘게 안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뜯기 전에 여기는 이렇게 해주면 작업을 해야 좋아요 나중에 참작을 하면 이거 없어지는 것은 초작원은 분작원은 물을 뿌리면은 물을 묻혀 칫솔을 다 해가지고 물을 묻혀주면 없어집니다 나중에 작업하면서 참작을 하라고 이걸 좀 표시를 하는거에요 트임선 어디까지인가 이 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거에요 표시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제 여기 밑단은 이제 끝났으니까 소멸해야 되겠죠 소멸을 뜯어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몇인치냐면은 보면은 6인치일거에요 5인치 4분의 3이네요 그럼 5인치 반정도 4분의 3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 소메 부리는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인치 4분일 정도 1인치 4분일 1인치 4분일 1인치 4분일 6인치 1인치 4분일 1인치 4분 1인치 4분 4 어 으 이거 2lling잖아요 으 으 으 8도에 3만 잡아주고 여기를 주지도 않겠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도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일일이 손으로 뜨기는 사놨고 어쩔 수 없죠 요즘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기성복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요 주머니는 약간 올려가지고 눌러주고요 물화를 이렇게 놓고요 물화도 다 들잡았죠? 기장을 잘라주려고 해요 문판보다는 8분의 5 정도 크면 됩니다 발쯤 더 되고요 일단 여기에 정리 있으면 여기는 나중에 저쪽 앞판으로 같이 할게요 한쪽만 아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놓고 이제 앞판 시접을 정리해야 되겠죠? 저는 채널만큼 아까 표시를 했었는데 물화를 제때 놓고요 물화를 제때 놓고요 여기서 지금 여기 박혀있던 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쳐내보면 상동을 쳐보면 여기가 곡선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줄이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줄였고요 지금 한 반인치 한판에서 이 정도는 줄여야 될 거 같아요 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뭐만 줄였나요 이렇게 시접은 생각하지 말고 시접도 어차피 시접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줄일 거니까 1cm 시접만 주고 잘라보면 되겠죠 뭐만 줄였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2cm 시접 면 그리고 이제 오는 아까 잘린 만큼 이정도만 자른 만큼 가면서 앞판은 별 d로 가면서는 거의 안 잘르죠 뒷판에서 쳐낼거예요 고춧가루 그럼 여기도 재단을 해야되잖아요 아까 표시해진 쪽이 여기가 지금 거의 8분의 7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봐야 되니까 지금 아까 제가 줄인다고 원래 박혀있는 선은 2선이에요 제가 줄인다고 표시해 놓은 선이 2선입니다 이렇게 줄인다고 여기도 이종장은 되겠죠 이렇게 했으면은 뒷판을 꺾아야 되잖아요 안이 줘 이거 잘못된 물이 있더라 이렇게 잘못된 물이 있더라 아, 판을 이렇게 뚫어야겠네. 그냥 이렇게 꺾으면. 여기 1cm 시접이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왜 이렇게 꺾어야 되는가는 나중에 구매를 합니다. 이렇게 꺾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파를 원래. 이거를 꺾어놓는 이유는 나중에 구매를 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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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이제 앞판 정리했고요. 앞판 여기는 접어줘야 되겠죠? 사이드 사이드 이건 대충 넣고도 나중에 뒷판 먼저 할 거니까 뒷판 해가지고 맞춰줍니다. 여기서 이제 암월 재단을 할 건데요. 암월 재단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듣고 따라서 해 보십시오. 우라라 안으로 집어넣고요. 집어넣고 양으로 똑같이 맞춰줍니다. 암월 곡선이 제대로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만 지금 이렇게 좀 천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매 앞부분 이동선이 있는데 그쪽을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소매 이동선이잖아요. 지금 소매 이동선 여기에서 지금 일자로 나와서 보이잖아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곡선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대도양 밑에가 제대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고친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원래 박음선은 여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으로 약간 지금 소매 이동선을 재단할 때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다 맞춰서 재단할 거예요. 소매 암월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죠. 그대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죠. 그대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1세치만 놔두고 잘라버릴 겁니다. 여기서 계란한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인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 장을 한 번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장씩 이렇게 자를 때까지 이렇게 암홀 재단 후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신경 써줘야 되니까. 조금 신경 쓰게 아니라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죠. 뒤풍이잖아요. 뒤풍이잖아요. 뒤풍. 뒤풍을 쳐내는 거잖아요. 뒤풍. 뒤풍을 쳐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걸 빼내고요. 가서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찔러 놨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가서 미싱으로 이 괴싱하고 괴싱하고 몸판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번 박아줍니다. 미싱에서 이렇게 쭉 4분의 1로 이렇게 한번 박아왔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놓고 한번 싹 박아줍니다. 우라는 지금 안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우라도 잘라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 놓고 우라를 잘라내면 돼요. 좀 크게 이렇게 이제 몸판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잖아요. 이제 몸판을 정리해 주셔야 되겠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목판이 가지런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빼도 맞고 이렇게 이렇게 가지런하죠? 그러면 여기는 이쪽에는 이쪽에다 좀 갈라져 볼게요. 옆에다 좀 eram 암홀테이프 치기전에 섬에 를 다해서는 좋아요 서 시키고 암홀테이프를 이렇게 이렇게 시작 뱀 어떤 충돌 암홀테이프는 이쪽은 안 늘어나고 이쪽은 정바에서 늘어나요 안 늘어나는 쪽이 밖으로 나가게 소멸을 달면은 발이 안 늘어나잖아요 이거 암홀테이프를 묻히지 않으면 나중에 소멸을 달때 우측을 해가지고 여기 부실해요 일하기도 살아갖고 항상 딱 부서지면 좋습니다 반대편 순서대로 딱 하면은 이게 맞아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순서대로 저는 미싱에서 살을 바울건데요 바울 때는 지금 이쪽부터 박을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뒷판이 약간 8분의 1정도 큰데 딱 잡으면 맞죠 계단한 대로 그대로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바이어스가 늘어나서 이건 뒷판이라서 당겨서 다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박아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이걸 라운드로 더 돌려주면 좋습니다. 직각으로 박으면 잘못 걸리면 찢어지거든요. 박을때는 라운드로 박으면 더 좋습니다. 지금 사이드를 박을 건데요. 이렇게 아까 접었었잖아요. 이 안쪽 위치는 이렇게 안 접어도 되는데 접어졌습니다. 여기 밑에만 접은거죠. 여기 위에는 접은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거에요. 아까 똑같이 잘라진대로 잘랐으니까 그대로 박을때 같아요. 표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뒷판이고 이게야 판이잖아요. 이렇게 8분의 1정도 딱 맞추면 맞네요. 지금 이거 보니까요. 맞춰서 박아도 조금 올려줘야 되네요. 됐네요. 그대로 반드시 놓고 반드시 놓고 반드시 놓고 그 내로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속산만 잡아줘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뒷판하고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금 안 맞잖아요. 이건 정바이스로 잘린거고 지금 비바이스로 잘린거에요. 자연스럽게 놓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딱 됐습니다. 그럼 보면은 한번 봐볼까요.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박으면 딱 맞겠잖아요. 그리고 여기 박았으면은 기판은 먼저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잡고 먼저 꺾어놨잖아요. 지금. 이런거 잡고 여기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동으로 이동으로 거기선 딱. 45분쯤. 양파. 여기를 먼저 박아줍니다. 여기를 먼저 박아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하기 좋아요. 우리 학부갈때, 이렇게 보시면 아르바이트. 왜 거기를 먼저 박아야 되냐. 여기도. 먼저 맞혀야 되겠지. 여기는. 여기. 이. 여기 맞아 그럼 똑같이 재단해서 그냥 바뀌었죠 그리고 그대로 땡기면서 이렇게 이렇게 늘어진다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춰서 그대로 가면서 근데 아까 이쪽에 박을 때 잘 못 박을 것 같은데 잘 박았을까요 지금 이렇게 박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집어 가려면 그래서 여기에 각이 지면은 탁 하려면 뜯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뜯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는데 돌려서 그래서 박았으면은 밑단을 또 박아줘야 되겠죠 여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이게 어렵게 하면 박아가지고 삼각으로는 삼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제일 쉬운 방법이 그럼 이제 뭐 세금 맞았으니까 일단 가서 뒤집어서 뭐 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기판을 박았으니까 이거 시접 잘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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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잘라보면 미워져요 잘못하면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손고씨로는 푹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손고씨로는 푹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일단 여기저기 좀 해놔까요 일단 가려주겠습니다 쉬운 мужчина 이렇게 신선한 고춧가루 수준 깻잎 식음을 갈아야 되겠잖아요 갈려기 전에 바닐라 바닐라 분사 사카리를 중간 자리 있기 때문에 조용 눌려주면 아래에서 안 땡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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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판이 고정이 되있고 안판이 고정이 안되있잖아요 뒤집어쓰 때 안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약간 빼주고 사람이 눈을 떠요 사람들이 입법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양복을 근데 이게 알고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다른 것들 보다 처음에 좀 알기 위해서 알고 나면 굉장히 이게 투자 가치가 높은 겁니다 하루종일 수선해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복 같은 것은 한 벌만 딱 하면은 잘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끝난 거면 되겠어요. 송면만 달면 끝이에요. 마무리 얼마나 넣어볼까요? 남자 것은 보통 10인치 반에서 11인치 둘째 큰 사람이 12인치거든요. 12인치죠, 지금. 12인치. 어쩔지 모르니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적어놓습니다. 안물. 11인치. 옷마다 다 다르니까요. 안물. 12인치. 맞습니다. 12인치. 소매를 해야 되겠죠? 소매를 할 때는 항상. 그래서 같이. 아iron아. 12인치. 당황. 13인치. 12인치. 소시피만리. 여기서는, 소시피만리. outputs. 선투리. 1일 잘라. 적어봅하니. 1배. 5인치. 5인치. 4인치. 아니어머. 1인치. 더 읽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섬을 줄인다고 했는데요 반인치 이잖아요 반인치 이걸 먼저 싹 달아줘야 되겠죠 멸치 콩나물 소고기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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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앞판은 지금 이게 5인치 4배 이상이었으니까 안 잘랐다시피 하고 밑에만 잘라준다 밑에만 잘라준다 밑에도 인마 그럼 됐잖아요 그럼 이제 몸판 암홀이 줄어들었으니까 얼마만큼 줄어들었나요? 1인치 한 2인치 3인치 차이로 줄어들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맞춰서 잘라내야 되겠죠 그리우를 보면 굉장히 소매가 큽니다 진동이 체에 가지고 그러는거지 열기가 많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를 파줘야되는데 동그랗게 파줬는데 안파졌잖아요 거의 사선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게 생기는겁니다 파인치만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저는 이걸 이렇게 내려갖고 잘려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저는 이걸 이렇게 내려갖고 잘려면 됩니다 이렇게 파인치만 잘라야 되는데 지금 핫cc seal 그 안 Combine 잘라 줄거에요 그냥 One gezet 한번 잘라 그래도 되는데 이렇게 잘라겠습니다 일단 이기를 같이 하고요 제재해 놓고 정기리랑 안기에 겨드란이aju incasar 잠시 저는 이제 unless 졸업할 것 이라고 이제 뒤집어서 같이 놓으면 되겠죠 잘름만큼 여기서 정리되있으니까 잘라냈는데 차이가 안나죠 잘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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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도 이런데 기성복은 어떻게 해서나 안맞은 누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판이 제일 돌아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 설명을 했는데 옷을 벌면 왜 그런가 왜 우는가 자리가 안잡혀 있는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암몰자로 보면 앞판에 있었잖아요 이게 곡성이 똑같이 떨어져요 이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박히면 박힐 거잖아요 그럼 소매 이동선하고 소매 앞에 이동선하고 이렇게 맞춰서 똑같이 돌아가는거죠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소매가 잘 달려야 돼요 이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아까 개드랑이 밑에 많이 채였잖아요 소매가 이렇게 돼서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넣고 여기서 이쪽을 동그랗게 채워주면 돼요 복선을 만들어 주는거죠 쉽게 한번 얘기하면 이 선을 만들어 주는거죠 이렇게 여기 때문에 그렇게 온거에요 이 복선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잡고 여기는 좀 적잖아요 이렇게 이쪽에서 살려줘야 되겠죠 여기는 똑같이 잘라보면 저쪽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놔두면 되죠 만두고 약간만 크게 이렇게 만드죠 이 솜에 파카님을 잡을 때는요 이게 마크라지잖아요 그리고 넓은 쪽이 있고 좁은 쪽 있죠 넓은 쪽이 앞쪽입니다 넓은 쪽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넓은 하나로 뭐 여기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손으로 해서 하려면 느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숙달을 시키면 참 좋습니다 약간만 넣어주면 됩니다 가면서 더 넣어주면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넣죠 그래서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소매사인이잖아요 넣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소매 암홀이 11인치 였으니까 11인치를 지금 만드는 거에요 거의 맞을 겁니다 이거 받으면서 집히면 안 되니까 그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약간 땡기면서 넣어주는 거에요 이건 한두 번 해가지고는 좀 힘들고요 이게 계속 해 보면 밥먹 연습을 하면 됩니다 여기도 약간만 여기도 약간만 여기도 약간만 여기도 약간만 여기도 그대로 쭉 박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띵만큼 어디만큼 띵는가 봐야죠 여기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고 여기서 이쪽으로 빗미신으로 박아줍니다 이제 이렇게 2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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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5개 바가지처럼 이렇게 납떡지로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한가량을 잡아왔잖아요 한번 싹 가려주면 좋습니다 그냥 안다리고 해도 돼요 이렇게 가방아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1인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11인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했을때 제가 늦진 작업을 했는데 12인치가 나오려고 모르겠어요 이게 바가지처럼 너무 바깥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냥 좀 늘려줘야됩니다 바깥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고춧가루 약간은 큰데? 이 정도는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손만 달해주고요 달을 때 쭉 당겨주고 냅돼요 쭈욱 매일이 안 뺏길 때까지 이렇게 덜 가면 안 되는데 일찍 썰으면 나와요 이제 솜에 우라를 박아왔거든요 이렇게 다가왔으면은 소매를 달기 전에 여기서 정리를 싹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몸판에다가 핀으로 몸판에다가 먼저 핀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가상적으로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맞춰봐야죠 섬에가 맛나 안 맛나 여기다가 섬에 재봉산을 맞추는 거예요 아까 재단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핀으로 한번 이렇게 잘라놓고 이쪽을 약간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섬에 이동산을 앞쪽으로 쪼고 이동산으로 옮겼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곡선이 몸판 곡선하고 소매 암홀 곡선하고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핀과 랭을 나눠서 좀 해줘야 되겠죠 이쪽은 무척게 핀과 랭이 좀 많은데요 이 정도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못됐을까요 앞은 많이 남고 뒤쪽은 안 맞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화면을 봤을 때 여기 일직선으로 떨어져야 돼요 여기가 곡선이 안 맞으면 여기가 울어요 누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 소매가 잘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 소매가 잘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 소매가 잘 달리는 겁니다 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지금 또 수만 이렇게 할 건데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일단 바늘에 고맙고요 피파는 여유양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대충 달아도 된대요 피파는 여유양이 없어요 저기 박은선 있잖아요 박은선이 노름발 끝으로 타고 갑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나오죠 이제 마침내, 가다리에 고맙고요 이제 마침내, 가다리에 고맙고요 이렇게 깨는거인다 이제 마침내, 가다리에 고맙고요 그 두 가지가 매우 좋고 이제 마침내, 가다리에 고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침내 저의 마침내, 가다리에 고맙고요 왜 스메시사님하고 얘기하지 않나요 지금 자연스럽게 어떻게 틀어져도 뒤로 가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땡기면서 남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데리고 넘어가면 돼요. 여기는 팍한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많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팍한이 많은데요.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겹치면 안 되거든요. 절대 겹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는 영상으로 인정해요. 이게 Нов이니깅이 아니요. 좀 더 많이 geht. 이렇게 먼저 합쳐서 하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거, 이렇게 하면 돼서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돼서 아시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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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영상은 그대로 될 수 있으면 빼지 않고 올려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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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는 여기가 당가져야 되는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매만 닿으면 되겠죠. 소매를 닿을 때는 항상 이렇게 뺐가지고 이렇게 뺐잖아요. 소매가 지금 위쪽이 앞판이에요. 위쪽이. 앞판길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서 겨드랑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아까 이동선이. 처음에 이동선이. 4원에서 한 지 정도 됐잖아요. 그대로 같이 이동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양파댄 수제. 동생 최초. 여러분. 동생. 동생. 회의. 동생. borrowed children. 화면에ונים.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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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박아왔으니깐 브러쉬 하겠습니다 이쪽 사이드로 빼면 되겠죠 이쪽 사이드로 빼면 되겠죠 이쪽 사이드로 빼면 되겠죠 맨 먼 쪽 제일 먼 쪽부터 잡고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이쪽에 빠지자면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주머니에서 덮치면 안되니까 담아먹고 고루실 손으로 만져줘야 만져줘야 돌아가는 데가 제대로 돌아가면 돼 손으로 만져줘야 손으로 만져줘야 가만히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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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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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